오케이 그래서 자민이가 안녕하세요 19 하게 됐네요 오늘 했는 것도 공부하고 있었어? 좋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니 라고 묻고 어 맞아 아니야 이런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암손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자민이 공부할 때 소리내서 따라 읽고 있어? 응? 그니까 소리내서 따라 읽어 말도 해? 응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암손인가요가 뭐였더라 단어 공부했는건 뭐냐 이것 그렇죠 이것은 디스죠 그 다음에 암손은 아니 아니야 암손은 뭔가요 암소 암소가 뭔지 기억이 안나요 오케이 그런게 기억이 나야 되겠지 그쵸 암손은 카우죠 카우 카우보이 해서 소머리꾼을 카우보이라 그러죠 오케이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는게 이걸로 이렇게 이걸 만들텐데 이것은 암손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뭐라구요? Is this cow? Is this cow? Is this cow? 뭐라고요?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오케이, 그래서 팔팔하더니 갑자기 힘이 온나? Is this a cow? Is this a cow? 그랬더니 Yes, I do? Yes, it is 뭐라구요? Yes, it is Yes, it is 오케이, 그래서 잠이나 꼭 세 번씩 연습해 끝나자마자 연습하구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뭐 하여튼 시간 날지 잠깐 하고 하고 오기 전에 한 번 더 Yes, it is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t is Is this a cow? Is this a cow? 그렇지, 뭐라고? Is this a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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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명확하게 읽으세요 이상하게 애매하게 읽지 말구요 그래서 이것은 돼지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오 잠깐만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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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합시다 누군데 엄마 이것은 돼지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너도 몰라 아이고 자 뭐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그치 이것은 돼지인가요? 하고 싶으면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라고요 Is this a pig? 눈이 맞으니까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pig? 암탉이 뭐고 수탉이 뭐고 암소가 뭐고 돼지가 뭐고 이런걸 알아야지 되겠죠 그쵸?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햄이 아니고 hen Is this a hen?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그랬더니 아닌데요 No, it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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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수탉이에요 Is this a Is this가 어떨 때 쓰는 말인거 같애? 라미나? Is this? 물어볼 땐 내게 묻는 말이야? 근데 왜 또 is this로 시작하는거야? 그것이 영어로 뭐라고? 내가 단어장에 넣어놨더라 그것이 it이 되지 it 어? 근데 왜 this is야? it is지 It is a rooster 이래줘 It's a rooster It's a rooster It's a rooster It's a rooster 루스텔 자아 오케이 그래서 Is this a cow가 뭐해줘? Is this a cow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것은 그것은 암탉인가요? 오케이 카오가 언제부터 암탉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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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this의 뜻은 뭐야? this는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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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서 내가 가르쳐 주는게 아니고 니가 공부했는거 확인하는거야 니가 알고 있어야 돼 어? 또 가르쳐 줄게 this는 이것이야 이것 this is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선생님이 비동사고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는데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냐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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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on은 어떨 때 쓴다 했어 한 마리 오케이 그러면 한 마리 소화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라서 물어보는거야 암소가 맞나 아닌가 몰라가지고 어? 그러면 그러면 in this account 말고 this is a cow 는 무슨 뜻이고 끝에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고 this is a cow 의 뜻은 뭐야 어? this is 이것은 암소입니다 이런 뜻이죠 this is a cow 그쵸 근데 내가 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은 암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야 이것은 암소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거야 이것은 암소입니까? 라고 묻는 말을 하고 싶은거죠 그러면 this is 묻는 느낌이 안들죠 그니까 this is를 뭐로 바꿔주면 this is this 로 바꿔주면 묻는 느낌이 든단말 오케이 네 이것은 암소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그래서 this is a cow is this a cow?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 yes it is ye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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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w 이거를 앞에 이게 a cow is 없어? 묻는 사람이 말할때 a cow 라는 말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굳이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안해도 상관없다 그럼 yes it is 예 뜻은 예 그것은 암소입니다 라는 뜻이죠 it is it 이 이 이 다 그것 이라니까 어 얘 얘 무슨 동서야 비동서에 뜻은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다 이다 얘가 이다 라니까 얘랑 둘이 똑같이 생겼니 아니요 그런데 왜 자꾸 넌 시험지 시험지도 그렇고 답쓸때도 그렇고 너 뜻 쓰라 그러니까 얘가 이다 라고 쓰질 않나 이것은 그것이라고 쓰지 않나? 응?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is는 이다란 뜻도 있고 is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 왜냐하면 암소 있다야. 암소이다야. 암소다. 그 다음에 is this a pig은 무슨 뜻이야? is this a pig은 무슨 뜻이야? is this a pig은 무슨 뜻이야? 응. 이것은 한 마리 그렇죠. 뭐라고? 뭐라고? 이것은 한 마리 스티커입니다. 아입니다. 물음표 붙이요. ok. is this 가 묻는 느낌 안들어요? is this? is this? is this? 이런데 묻는 느낌이 안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리의 돼지입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한 마리의 입니까란 뜻이라니까?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this의 뜻은 this는 이것이다. 이것. 가까이 있는 것 한 개를 this로 가리키고요. is의 뜻은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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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자꾸 나서지마 선생님이 물어보고 대답해요. this is 가 아니고 is this 니까 무슨 말이 되었고 물음표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니란 뜻이 됐다고 이것은 뭐뭐이니 할 때 is this is this is this 이것은 뭐뭐입니까? 예 계속 강총 강총 뛰고 있어? 1 2 2 3 2 2 3 4 5 5 5 5 어떻게 하면 무슨 문장을 떼지? 언니는 떼서 할거야 그 다음에 어의 뜻은? 다나이 피그는? 돼지 오케이 그래서 암소 암소 단어 해봐 암소 암소카우 암소하고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암소카우 돼지필 암탑 암탑하고 눈도 눈동중지진 일으키고 눈 왔다갔다 할 시간 어딨어? 암탑헨 암탑헨 암소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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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암소도 아니고 카우도 아니고 암소카우 암탑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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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탑 루스터 수탑 루스터 수탑 루스터 니가 혼자 해봐 해 암소카우 암소카우 암탑헨 수탑 루스터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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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탑 루스터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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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